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아파트가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낙폭이 줄어들다가 6주 만에 다시 하락속도가 빨라진 건데요.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9%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거래량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거래는 늘었지만 금매 위주로 늘어나다 보니 낙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SN연구원의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입춘이 2월 4일인데 2월 4일이 지나고 이 다음 절기가 바로 우수입니다. 비가 오고 이제 싹이 트는 시기인데 봄이 이제 성큼 다가왔음을 많은 분들께서 날씨가 좀 누그러짐에 따라서 많이 체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또한도 역시 좀 봄이 좀 다가옴을 없자라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중심 정보 호재를 제가 오늘 알차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 쫑꽃 눈 더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면 오늘 제가 돈이 되는 정보 왕창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무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만한 정보를 좀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바로 없는 이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로 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도로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논의 과정은 지금 갑자기 아니 뭐 5년 전에 갑자기 나왔던 게 아니라 1992년도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서 중심인 부분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속이 뭐 40km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기본 80km 이상 좀 달리라고 했던 도로인데 40km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구간이 기흥신갈, 금토, 양재IC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지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하가 빠르게 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의 부동산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동맥이라고도 하고 한강의 기적을 표현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창 고도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표 상징물인데 우리나라 두 번째 고속도로로서 총 416km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구간 속 안에서 일부를 지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은 바로 한남IC에서 시작해서 부산 구서IC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없는 물자 없는 자원이지만 매우 필요한 중요한 도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무려 한 2년 반 정도 만에 엄청 빨리 개발을 해서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이 부동산 주축을 좀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로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죠.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가 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S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S자 라인 속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도 노선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에 걸맞춰서 하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S자 라인으로 생성이 되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와 더불어서 도로교통까지 좋아진 곳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좀 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국토 중심이면서도 도로와 철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큰 밭 전인데 이 부분에서 큰 밭만 있었던 곳인데 시골 농촌이지만 철도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서 동네가 광역시로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철도 따라 도로도 좀 같이 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그렇게 됐고 두 번째로는 경부고속도로 종착 지점이 바로 부산 구서IC인데 구서IC 주변을 보면 포항, 울산, 양산, 부산, 마창진 그리고 구미, 대구, 경산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정부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수출국가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배, 철강, 신발, 섬유, 우류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수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우리가 교통이 또 좋아져야 되다 보니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현재 경부고속도로 S자 라인이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까운 곳을 통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인이 그렇게 좀 그려지게 됐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좀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또 우리 이 도로를 보면서 부동산, 부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철도 라인들이 있는데 뭐 안양 구도심이라든가 수원역 구도심이라든가 이 구도심 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구도심을 냅두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보단 경부고속도로 근처로 신도시와 택지개발 이런 많은 개발들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송파두 개발에, 여수두 개발에, 도촌, 분당, 구성, 동백, 보라, 죽전, 뭐 청계, 동탄, 뭐 서천, 흥덕, 광교, 판교, 뭐 세 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이런 교로가 교통이 좋아지면서 많은 개발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분들이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만 계속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소유를 늘리셨던 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부동산을 사시면서 부의 완성을 이루게 됐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세종고속도로죠. 그래서 서울의 동측에서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한 라인으로 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교통이 좋다, 교통이 좋다, 교통이 좋다 말은 하지만 이걸 실행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지간에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행을 하는 사람과 실행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부의 이동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은 이 도로가 좋아지는 부의 이동에서 관심을 항상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먼지가 날리고 매연이 심하고 반포자이 주변으로 막 서초동 이 주변으로 좀 난리가 아니었었죠. 근데 그곳을 싹 다 이제 헐고 지하화를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주변에 지하화가 되는 곳들에 부동산 지가 상승, 땅값 상승 왜? 전에는 그냥 매연만 내뿜는 아니면 좀 전기차가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의 형국이었었지만 뭔가 복잡하고 난잡하고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지하를 넣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위에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들에 새로운 업무 시설이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부동산들의 가치 상승을 한 번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남, 양재, 구간, 지하화 또한도 역시 근처에 이렇게 지하화가 되는 구간 속에서 넓은 아직 쓰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IC 구간이죠. 그래서 IC 구간을 기존에 지하를 들여다보니까 놀고 있는 면적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주변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도하실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한다면 저 밑으로 좀 내려가셔야 되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조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확보된 기존 IC 구간 부지가 상당히 좀 넓은데 이곳을 복합 업무 상업지구로 바꾸고 양재 IC도 부지가 크고 서초 IC도 부지가 큽니다. 그래서 양재 연구개발 혁신지구를 개발한다든가 예술 문화시설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무려 축구장 면적의 84배 면적 여의도 공원 면적의 거의 3배 가까운 여의도가 기본적으로 85만평이니까 이거의 기본 3배만 하더라도 38에 24 한 250만평 정도 되는 거이고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동안 도로교통 때문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업무시설로 바꾸고 새롭게 공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가치 상승에 있어서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또한 가치 상승이 좀 안 되다가 요즘에 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 길이 열려 있고요. 항상 오든지 간에 내가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요즘 집값이 좀 빠졌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하락세를 이겨내는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초IC, 양재IC 주변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내가 금액이 좀 작다. 소액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는 도로 또한도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호재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수의 지역까지 같이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해서 선뜻 또 투자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 상훈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9호선 국회의사장령 1번 출구에서 세미나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97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직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뼈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 저가 집이 2채가 있는데요. 저 은평구에 있고, 고척동에 있는 거 좀 알아봐 주실라고 그래요. 고척동에 있는 거요. 좋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아파트인가요? 벽산블루밍이요. 벽산블루밍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세요? 34평.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 회사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 지금은 팔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팔면 세금을 좀 많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전세에 지금 5억 3천에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현재 세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 아파트의 전망을 좀 체크해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연결해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살기 좋은 고척동에 시청자님께서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 부동산이 두 채가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두 채 있으신 분들께서 세금에 대한 고민, 재작년, 작년 고심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뭐 중과세적인 부분 자체가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좀 중순까지 해서 좀 중과세 좀 유예를 좀 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동네가 지금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여지가 보이니까 우선 결론서부터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급하게 파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네, 네.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거래가 그렇게 좀 잘 되진 않아요, 시청자님. 네. 어, 근데 이제 거래를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좀 금매로 넘겨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금매로 넘긴다는 건 시청자님이 마이너스 뭐 5천이 됐든 마이너스 1억이 됐든 좀 금액을 좀 낮춰서 파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제자리거든요, 시청자님. 내가 이렇게 해서 굳이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도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 상태는 좀 거래도 좀 쉽지 않고 값을 좀 더 낮추셔야 되다 보니까 거래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상황을 좀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주변의 좀 호재를 본다면 고쳐봐, 아이파크가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전에는 동네가 좀 뭔가 새롭지 못하고 새 아파트들이 좀 없었는데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도 2003년에 들어간 부동산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가 뭐 임대든 뭐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지 간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전에 비해서는 더 좋아졌고 더불어서 지금 남쪽을 보시면 광명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시장 속 안에서도 광명 뉴타운이 소소하게라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앞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광명도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 뉴타운이 진행이 된다는 거,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근처에 보시면 고척 스카이덤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구 시즌이 또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뭐 야구 시즌이 돼서 오른다라는 얘기보다는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고척 스카이덤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지금 개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어쨌든 뭐 아이파크 뭐 몰도 생기고 좀 동네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매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 스스로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고 시기가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다지기 구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좀 타이밍을 노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부동산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그럼 빠지고 나서 규제를 푸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늘어나고 부동산도 좀 모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은 2009년 구간과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요즘 또 빠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말이 바뀐다고. 어떤 날은 올란다 했다, 어떤 날은 떨어진다 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시지 말고 차라리 하반기에 정확하게 미국도 금리 안정세가 되고 중국 또한도 역시 이제 다시 리오프닝을 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시기가 하반기로 좀 사료가 되니까 지금은 좀 급하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고척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생각하시기보단 유지하시고 하반기 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네. 세금을 지금 900만 원 돈 내니까 그래도 시청자님 세금이 이제 전부 다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2008년에도 그렇고 일찍이 부동산 상승기가 됐었던 규제가 심했던 2019년에도 그렇고 빨리 매매하신 분들이 전부 다 후회하세요. 시청자님. 물론 시청자님은 900만 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대신 내드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선 매매는 솔직히 쉽지 않으니까 하반기 때 좀 놀이심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코스트크가 들어왔던데 전부 많이 힘들었으니까 동네가 계속 살기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요. 시청자님. 그래요? 근데 그게 하반기 때 조금은 좀 같이 인정을 받고 빚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면 강남 3구도 힘들어요. 시청자님. 다른 지역도 힘든데 당연히 고척동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근데 정부가 경기 부양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뭐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응이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드니까 어쨌든 하반기 때 노려보심으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보자.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고려해보자라고 일단은 보유에 대한 조언을 함께 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기흥 더샵 프라임뷰 아파트 32평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용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름이 프라임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요. 그래서 프라임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들어갔고 보면 이제 근처에 기흥구청도 가깝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좀 가깝고 주변에 공원도 좀 풍부하고 살기가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과거랑 다르게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잘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는데 용인은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예전에 뭐 구갈신갈축점 막 공급하고 막 개발하고 막 엄청 개발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동백지구 막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좀 하면서 용인 자체가 비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용인이 올라가다가 반토막 나게 막 꼬꾸러진 시기가 2000년대 이제 중후반입니다. 뭐 공급 물량도 많았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용인 같은 경우는 교통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용인도 힘들었고 분당도 힘들었고 이 두 지역이 힘들다는 건 동남쪽 지역이 다 힘들다는 건 말 다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용인이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는 뭐냐면 현 상황에서 용인이 GTX 호재를 어쨌든 맛보고 있다 보니까 GTX 구성력과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신간력 기준으로 해서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랑 한정거장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재는 빠진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 동백지구처럼 폭망을 했던 그때 그 시절과 지금 분위기는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 기흥역 주변도 예전엔 좀 주목을 못 봤다가 아 기흥역 그래도 W역세건 좋지 않나요? 이유는 과거에는 그냥 동백만 있었지만 초당 이 안쪽까지 해서 구도심 지역의 바깥쪽 개발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흥역 주변에 한성 아파트라든가 지금 북쪽에도 성북 수지구청 구청에도 이 한성 아파트라든가 이런 과거 90년대 초중반대 이런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호재들이 좀 잔존하면서 구성력 주변에 용인 플랫폼 시티 또한도 역시 순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력 주변에 이제 오른쪽은 이런 구도심 그리고 아파트 뭐 레미안 그리고 골프장이 있었는데 왼쪽에는 그냥 시골별이에요 시골. 그래서 동네 자체가 아 여기 뭐 있나 어떻게 살지 했었는데 어쨌든 플랫폼 시티 GTX 호재가 이 구성력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지고 가격 반영을 받으면서 GTX 호재와 맞물려서 주변에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 올랐다가 딱 빠지는 건 어떤 지역이든지 다 빠져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영주 부동산이 오르니까 영주가 좋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부동산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남들 다 오르는데 안 올랐어. 그럼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가격 방어도 좀 잘 하고 있고 미래 가치적인 거에 대해서 GTX랑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GTX 이제 수서역 그리고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현 상황에선 시청자님은 참 다른 지역도 아니라 용인에서도 GTX랑 가까운 부동산이다 보니 2013년에 물론 신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환경 자체가 주변에 좋아지다 보니까 더불어서 광교도 완성이 좀 잘 돼서 잘 순항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흥덕 쪽도 좋은 반응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좀 매력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걱정을 하시기보단 아 내년 되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좀 즐거운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호재를 가깝게 품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 충분히 호재들 같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우리 평택 땅이 거기 이제 살았는 적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 이제 오르지도 안 하고 해서 평택 부동산 사장하고 같이 살았다니요. 네. 거기 전망이 어떻게 오를 수 있나 하고 알겠습니다. 정류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상훈님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세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평택의 부동산입니다. 자, 평택의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시청자님. 근데 그 중에서 막 오른 것은 막 엄청 오른 것도 있지만 뭐 생각만큼 안 올랐네? 이런 지역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우린 이게 논의인데 오르지를 않아서 아, 그러셨어요. 지금 요사이 시세로 그전에는 거의 한 5년 됐는데 산 데가 그것도 비쌀 때가 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기본적으로 평택이 권역을 좀 나누면 평택이 이제 동측이 있고 중심이 있고 서측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빠르게 오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동측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가운데 또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시청자님처럼 평택에서 서쪽의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럼 그렇다는 건 1순위로 오르고 2순위로 오르고 뭐 3순위로 올랐다고 치면 동측이 많이 오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동네에 투자가 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뭐 생각보다 안 올랐다는 건 좀 투자가 좀 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자를 논하더라도 뭐 부자의 기준은 뭐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다. 근데 이것도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동측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안 올랐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상황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근처에 보시면 도로 나는 거 혹시 아세요, 호재 시청자님? 어디요? 시청자님 부동산 바로 앞에 도로 호재가 있는데 도로요. 예, 도로. 새로운 도로가 난다. 아, 예. 그리고 뒤쪽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화양지구 도시개발이라든가 서측에 보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남측에 보면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결국은 북쪽으로 가도 호재, 서쪽으로 가도 호재, 남쪽으로 가도 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다 오른 게 아니라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5배, 10배 막 많이 오른 부동산도 많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서해선철도가 2024년 내년에 또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변이 또 역세권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시청자님처럼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토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협의를 하시고 계세요. 예. 그럼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뭐 돈이 많이 버게시게 되는 분도 계시는 거고 또 땅으로 받으셔서 또 하하호호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좋은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 내년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내년만 되시면 좀 투자자분들이 좀 몰리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중심의 하나가 뭐냐면 중국 아시죠, 시청자님? 중국, 중국, 차이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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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중국 때문에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죠. 중국이랑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네, 우리 사자마자 중국이 딱 끊긴다고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고 뭐 외교 문제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좀 중국이랑 좀 단절됐잖아요. 예, 예. 그가 바닷가거든요, 바로 옆에. 예, 바로 이제 물도 있고 어? 예, 예,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천이 또 수출 수입 서해안 시대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인천 쪽이 좀 관광으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인천 쪽에서 수출 수입을 하던 기간을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음, 예. 그래서 중국과 마딱들에서 얘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오고 가고 하고 투자하고 막 상업시설 짓기로 했었는데 중국이랑 좀 잔절이 되면서 투자 자금들이 좀 묶여섰어, 이 동네가.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로 이제 문을 닫았다가 지금 다시 해서 리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하반기 때 되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 자체가. 아, 예. 그래서 전에는 중국이랑 좀 약간 눈치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지금 다시 포지션을 오픈을 하면서 주구받음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매우 투자 자금들이 좀 많이 몰려서 시청자님 주변에 이런 도시개발이든 경제자유구역이든 이런 개발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가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내년 상반기만 좀 되셔도 시청자님이 뭐 어느 정도 가격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높여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논의라서 논의라서 어떻게 다른 것도 몰라도 논의라서 좀 그랬어요. 논의든 뭐든 저거든 어쩌든 얘들이 개발이 순항이 되게 되면 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또 투자를 하고 도시개발을 또 진행하고 해요. 시청자님 부동산 위치는 괜찮으십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논의면 어떻고 전답이면 뭐면 어떻게 어때요. 위치가 좋으면 좋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면 거기에가 이제 그 보따리 장사들이 내리가지고 많이 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서로 간에 문어를 좀 답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좀 잘 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오기가 좀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외교 관계 부분에서도 좀 조속하게 전에 비해서 더 개선되도록 좀 노력하는 부분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요즘에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 또한 정부가 이쪽에 투자 발표를 좀 한 상황이니까 기본 3, 400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시청자님이 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때까지 좀 즐겁게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생기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2128-3897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사연 확인합니다.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가장동 삼성레미안 1차 아파트인데요. 42평이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매도를 한다면 그 매도 시기도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아파트 전망과 함께 매도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가까운 역을 찾는다면 용문역에서 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 유등천에 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면 무조건 빠질 수 없는 게 어디냐. 바로 대전 정부청사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탐방, 서구청, 광역시청 해가지고 이 둔산 이 라인 자체가 어쨌든 교육, 환경 모든 것에 있어서 대전에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서울이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부동산을 아파트를 하실 때 서울 가까운 곳에 성남, 과천, 광명, 부천, 고향, 양주, 의정부, 남양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 중에서도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가까운 곳을 단순하게 가서 일찍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웃고 계시는 거고 자꾸 나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꼭 떨어지면 못 사더라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대전도 중심이 이 둔산동 라인이었지만 이렇게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또한도 역시 KTX가 확장을 하게 되면서 광명 일동 동네가 좋아졌고 동남쪽으로 지금 GTX가 들어가면서 성남쪽 또한도 역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할 때가 돼야 되는데 대전도 현재 확장을 하는데 이 탐방이라든가 주변 라인역에서 용문역 주변으로 지금 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좀 들어가면서 신축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대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또한 갑천신도시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확장을 하게 되죠. 가운데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이 또 있다보니까 유둥천 주변으로 도마, 변동, 포레나도 들어가고 하나하나 이런 개발들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과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부동산이 올랐다가 당연히 다 빠졌어요. 지금 현재 안 빠진 부동산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전이 확장하는 압력 속에서 용문역 주변이 가치평가를 재평가를 받고 유둥천 주변이 가까운 곳에 가치평가를 재평가를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청자님께서 장점이자 단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가장 레미안 같은 경우가 2000세대가 넘어요. 좀 대단지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지금 용문역 주변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 전체 시장이 좀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상거래도 나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1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상거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세대에 있는 부동산보다 1000세대 변수보다 2000세대, 3000세대까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금매가 돼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잠실 같은 경우도 엘리트 단지가 어마어마한 큰 대단지인데 이 중에서 6억 떨어져서 거래되겠다, 7억 걸어져서 그건 뭐 순간 이벤트적인 그런 금매거든요. 왜?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장 또한도 역시 그런 거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선 대전이 오히려 더 확장하고 끌어당기면서 위치 자체가 좋아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저는 유지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유등천 주변이 개발들이 마저 하고 있다 보니까 얘들이 더 이루어진다는 건 가장 삼성 레미안도 가격을 잘 방어를 하고 집가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많겠지만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면들보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조금 더 시선을 옮겨가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같이 준비해야 될 때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부동산도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87-4번지의 토지입니다. 2종 주거지인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충남 아산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 토지가 주변에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입지 분석을 꼼꼼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상무님 어떤가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천안이 또 잘 되고 교통어제가 생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하면서 90년대 중반서부터 이슈가 됐던 지역이 아산 천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산에서도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가깝다기보다 거기랑 좀 별로 상관없는 북쪽에 오히려 평택이랑 좀 많이 가까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근처에 아산어가 있고 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물 주변으로 관광사업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주 자체가 애초에는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보면 도로가 있고 현대차가 들어와서 차가 바글바글바글하고 옛날 쌍팔년도 시절에 옛날에 개발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중요한 건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로 서해선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근처 이 아래쪽에 인주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정과장을 올라가면 안중역이 나오는 거고 한정과장을 내려가면 합덕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역도 오르고 합덕역도 오르고 인주역 주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철도 시대가 서해선 시대가 열리면서 좋은 호재로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근처를 보시면 이렇게 역세권도 되고 인주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값이 안 올랐다 보니까 이 주변에 토지를 싹 다 이렇게 모아서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넣는 개발이 주변에 시청자님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당연히 시청자님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이 개발이 빨리빨리 되기도 하고 막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막 웃고 계시다고 한다면 막 개발이 빨리 되고 계시겠죠. 근데 시청자님 웃고 계시지 못하다는 건 이 개발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근처의 보상 상황 자체가 보상 진행률이 좀 느려요. 50%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자체가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선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가 새로 들어간다는 호재는 시청자님한테 당연히 좋은 호재죠.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잘못 들어가시면 김치국을 드신다고 하는데 아이 나 이렇게 개발된다고 해서 샀는데 왜 안 돼요? 아니 왜 안 되긴요. 이미 이 호재들은 반영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호재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 부동산이 빨리빨리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해선 들어간다는 좋은 호재 개발 호재 분명히 있지만 좀 늘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한 3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주역 주변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개발이 돼야 오르는 건데 김치국을 드셔서 중간에 물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볼 수는 호재가 있겠지만 시간을 여유롭게 한번 주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파주 동폐동 중흥 S클래스 33평 아파트입니다. 매매를 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떨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이사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지 한번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운정 신도시라는 거 그래서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옛날에 진행이 된 곳이 있고요. 최근에 진행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빠져있는 옛날에 됐던 힘들었던 동네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옛날 구철도가 아니라 어쨌든 이 GTX의 출도예요. 그래서 GTX는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GTX A 노선은 계속 이슈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제가 이제 과거 옛날에 이제 운정 또 파주 이 라인에 좀 갔을 때 조금 좀 놀랐던 게 뭐냐 운정 호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넓고 살기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했을 때는 좀 어려웠다. 이유는 교통이 호수 하나 생긴다고 해서 동네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통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GTX라는 시청자님 부동산이 가까우세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뭐 거주로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격 부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청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30평대로 이 아직 GTX가 개통이 안 됐는데 막 6억대로 내가 들어가는 건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양가가 3억에서 5억에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살고 싶다고 한다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금전적인 좀 문제가 좀 고심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 조언은 뭐 청약에 뭐 창릉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일반 청약이 뭐 창릉이 됐던 이런 청약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정보는 어쨌든 많으면 좋은데 그중에서 정보를 좀 속과내는 능력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거주 부분만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괜찮다라는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상무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입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연훈 상무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를 했죠. 특별정비구역에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조정과 같은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 개발 계획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는 하지만 현재는 워낙에 침체 흐름이 뚜렷해서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된 데다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수해 지역들의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호재를 그냥 지나쳐 보낼 수는 없죠. 기회들 꼭 잡아보시고요. 기회 잡아볼 수 있는 쏠쏠한 전략들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2128-3897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고요. 카카오 채널로도 가능하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